이제 뭐 식사 같은 거 안 합니까? 이제 여기 잠깐 앉아계시면 제가 아주 맛있는 요리를 숲속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는 요리하니까 어떤 메뉴가 나올지 행복한 상상을 해보는데요 고기 고기 얘기했네 고기 육식 거기다 보드카 아우 과연 두 사람의 상상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? 간단한 식사가 나왔습니다 방랑 친구를 위한 고수의 점심 메뉴는 탐출한 주먹밥입니다 참복할 때 산속에서 먹는 아 산속에서 싸가지하고 콩하고 밥하고 이렇게 뭉쳐서 이게 무슨 밥의 주인 밥상 같은데 꽃도 있고 제가 조금은 멋을 좀 냈어요 옆에는 멋을 냈는데 밥에는 멋을 좀 안 내시던데요 맛있게 생겼습니다 어차피 먹는 겁니까? 그냥 먹는 거예요 아 그래? 주먹? 네 네 잠복을 할 때면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운다는 고수 보통 동물들이 냄새에 민감하니까 어떤 종류의 음식들을 가져갑니까? 한 끼 먹을 양만 딱 포장을 해서 그걸 밀봉을 세 겹으로 해요 빨리 타사사삭 먹어서 빨리 없애야지 초국장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되지 일찌감치 다 비운 두 사람 거란 달리 유독 속도가 붙지 않는 한 사람 흘리는 건지 뱉는 건지 수상한 움직임이 예리한 두 사람의 시야에 딱 걸립니다 맛없어? 우린 다 먹었는데 왜? 드세요? 아까 배고프다 했잖아 네 배고프세요? 왜 다 먹었는데 맛있구만 젊어서 그런가? 왜 그렇습니까? 저한테 아 더 치즈를 좀 넣어줄게요 꾸역꾸역 먹어보지만 입에 통 맞지 않는 모양 오도님 죄송한데 방송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면 맛없습니다 저는 좀 근데 이걸 어디... 아니 맛없다면 좀 실례가 되니까 괜찮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럼 이걸 계속 먹는다는 거 아니면 일주일 내도록 이건 막 국물도 없이 뭐 국물이야 이거 먹겠지? 그 논어에 보면 공부에 빠지다 보면 희열을 느끼고 집중하다 보면 밥맛을 잃는다 망식, 밥 먹는 것도 모른다 근데 밥맛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단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항상 집중해서 하면 그 기쁨을 느끼게 되면 정말 이 밥맛도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꼭꼭 씹어 드세요, 꼭꼭 꼭꼭 씹어 드세요, 꼭꼭 꼭꼭 씹어 드세요, 꼭꼭 아니, 아직까지 이 분량이... 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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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다 여기가 있어요 아까 배고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드셔야지 어느새 식사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좀 고생하셨으니까 아, 네, 아닙니다 제가 아주 맛있는 한 번도 아마 드셔보지 않았을 거예요 멋진 요리를 제가 하나 스페셜이네요? 네, 스페셜로 소문해드립니다 예, 알겠습니다 아이고, 감사합니다, 저도 그냥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 오, 무인도에 사는 거 아닙니까, 이거? 네, 무인도에 사는 거 여기다 올리는 거 고수님은 무인도 같은데 혼자 계셔도 잘 살 수 있겠네요 지금 이런 거 다 이거 무인도 생존 무슨 세팅 아닙니까, 이거? 주로 이제 요작업은 러시아 스타일 러시아 사람들이 강이나 산에서 이동할 때 차 마시고 음식을 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고수의 손이 바빠집니다 요리 이름이 있습니까? 요리 이름이 있어요 궁금하죠? 붉은 순무인 비트로 감칠맛을 내고 다양한 채소들로 식감을 더한다는 이 붉은 요리의 이름은 러시아 느낌 나네요 보르시입니다 러시아의 국민 요리로 통하는 보르시는 고수의 소울푸드라고 하는데요 이 매혹적인 색감의 요리 과연 맛은 어떨까요? 오늘 고생했을까? 아이고 아닙니다 이거 맛있겠어요 아이고 우리 혜정입니다 아이고 한국에서는 잘 안 만들었는데 맛있었거든요 와우 구운드 한번 마셔볼까? 솔직히 좀 걱정했거든요 왜요? 약간 솔직히 좀 걱정했습니다 감자탕 맛도 좀 나는 것 같네요 아침에 해장할 때 먹는 속 따뜻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 처음 먹어보는 낯선 음식이 모두의 취향을 저격한 모양이네요 이 보로... 뭐라고? 보르쉐라고요? 보르쉐 보르쉐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오... 이 맛이... 와... 마그네지 뜯겨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음식 하나로 시베리아를 향했던 고수의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러시아들이 좀 넣는 향료가 조금 빠졌어요 야생에서의 비방은 생존마저 위협하는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죠 온도가 내려가면 내가 준비했던 식량보다 더 먹어야 돼요 3일째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이상을 뛰니까 큰 개월이 나오고 허락의 숲을 벗어낸 거예요 한 30가구 정도 사는 아주 작은 산간 마을인데 러시아 마을도 간절할 만한 거 무슨 말할까? 뭐... 손짓할지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 아줌마가 처음 내는 게 저녁에 내는 게 아, 이겁니까? 네, 보르제 보르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계곡 세수로 심신을 깨운 두 사람을 고수는 기다렸다는 듯 자작나무 숲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러시아에서 시골에서는 술도 담그고 뭐, 차도 먹을 수 있는데 쓰러져 있는 자작나무로 다가가는 세 사람 아, 이겁니까? 아, 이겁니까? 네, 근데 요즘... 그런데 그때 승민 씨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, 그렇게 남는다 뭐야, 뭐야? 저, 저기... 뭐... 어디 있어? 뭐... 뭐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없네 몰라서 때리면 죽었거든 있어요? 아니... 물이 떨어지더라고 물인 줄 알고 물인 줄 알고 그래, 만졌거든요 물인 줄 알고 만졌는데 잠깐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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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바탕 소동 후 밀려오는 민망함을 무마해보려는데요 아, 떨어질 것이 없는데 아닙니까? 이, 이 나무를 덧붙한 걸로 자, 다시 야, 예, 자 이, 이 나무를 덧붙한 걸로 자, 다시 야, 예, 자 자, 예 또 말 따세요 아, 예, 아이고 아, 이게... 자작나무 숲을 찾은 이유는 바로 이 새순을 따기 위해서죠 나무의 기운을 담뿍 담고 있는 자작나무 새순은 봄의 기운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차로 변신합니다 거기다 고수가 아껴둔 차가버섯과 허브를 곁들이면 향기로운 차가 완성되죠 자작나무 숲에서 즐기는 티타임 은은한 향기가 숲을 가득 매우는 듯합니다 음 차 맛이 잘 나왔어요 차갑습니다 차갑네요 역시 음 와 약간 화한 향은 시베리아에서 민간요법으로 쓰는 채취해놓은 것을 선물로 받아서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제가 살짝 그냥 익어요 아, 허브 같은 건가? 네네, 허브 차요 불에다 이걸 끓였잖아요 그래서 뒷맛이 약간 그... 연기 냄새가 살짝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포테도 끓인 것하고 좀 달리 네네 처음 맛보는 오묘한 차 향기에 푹 빠지는데요 그렇죠 아까 불맛이 들어왔거든요 이건 뭐 적절한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치 야외 노천탕 온 듯한 그런 느낌 그래요? 빵 뚫리는 느낌 여기 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자리가요? 여기 앞 저 산을 보세요 산이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고 반듯하면서 팔을 쫙 벌리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품어주는 그래서 저게 이제 어머니 산이면서 주산 메인 산이 되죠 참 저는 저게 참 편안해서 저걸 자꾸 쳐다봤는데 그런데 실제 저걸 저렇게 생각하고 저 산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저 기운을 스스로 느껴져요 그렇게 닮아가요 아싸 저는 숲이 됐으니까 이제 숲이 돼 보세요 두 분 그 나무가 되시고 나는 이제 물이 되겠습니다 저 어제 밤에 숲이 됐습니다 어제 밤에 숲이 됐습니다 언제 언제 밤에 됐습니까 한 번부터 한번 즐겨봐봐요 그러죠 뭐 한번 저는 먼저 한번 뵙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아기 때 이런 데 누워보고 저 처음입니다 그럴 때는 다 벗어야 되는데 다 벗고 숲이 돼야 되는데 우선이면 벗으십시오 제가 모자이크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싫습니다 살라기는 봄바람을 느끼며 잠시 숲이 되어 봅니다 최선을 다해 전하는 숲의 위로가 들리시나요 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는 여유로운 숲의 아침이 흘러갑니다